근데 나레이션 하면은 엄지씨 버전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혹시 엄지씨 거 말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? 나레이션 하면은 이 언니가 좀 괜찮을 텐데 추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? 어... 유지 언니 아 저요? 진지하게 해줘도 되고 약간 소프라이즈 톤으로 해줘 어 재밌어 멋있겠다 멋있겠다 아 유지씨 유지씨 진짜 본인 버전으로 좀 살려서 언니 진지하게 해도 좀 그냥 나레이션도 괜찮고요 또 다른 버전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개인기 버전으로 해볼게요 네 개인기 버전도 어젯밤 꿈을 꿨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을 뿐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했다 어머님 헤아를 들여놓으셔야 합니다 진짜 잘했다 이거 같아 진짜 아니 근데 그거 혹시 해보셨어요? 그 요즘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뭐 많이 했죠 어 그거 그것도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은하씨가 아 저 이수임씨 버전으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수임씨 버전 예 들어볼게요 어젯밤 꿈을 꿨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을 뿐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 비슷하잖아요 오우 잘했어 아 잘했어 아니 이게 남정은이에요 성경이 여자 이태란씨 이태란씨 아